충남도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도로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126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급커브, 급경사 등 개선이 시급한 도내 위험도로 3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 도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%에서 5% 정도 감소해 약 3,300명의 어린이, 초등학생 등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